김건희 여사 김영선 김영선 의원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? 김영선 의원이... 몇 년생이셔? 광산김씨는 아니겠지? 그건 관계없어 내가 김씨는 아니라서 제가 김씨라서 60년생으로 나와요 경제학생 지트시네 그니까 그분이 내리 지금 3대를 세게 겪고 오시고 계시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운세로 본다면은 국회의원이나 이런게 되실 수 없는 상황이었지? 그니까 금년 총선에서 어찌 됐든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천도 원래는 그분의 운세라면 받기 힘들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 높은 선에다 줄을 대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끔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꼬인 실타래가 맞는 게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하고 싶어해 재선하고 싶어해 근데 내 운세나 운세나 운세가 안 좋을 때는 나를 뭐 하다못해 그쪽 지역구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일단 큰 이슈를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공천 당연히 못 받겠지 근데 그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는 거는 안 될 사람이 된 거야 그럼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인연이 돼야 될 거고 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또 그 위에 뭐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여사한테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김영선 의원 운세로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다 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 부조리가 있는 거지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성 당연히 있겠지 그 쉬운 말로 한동훈 대표나 나라님이나 두 사람의 힘이 그들의 이 힘 아니고서 공천을 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성 충분히 있는 거지 아무튼 김영선 의원은 아마 나가는 3대 땜을 요번에 총선에 국회의원이 안 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화 속의 복 복 속의 화라고 그분은 당선되면서 그 복이 결과적으로는 화로 돌아가는 형국인 거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의 가장 큰 거는 연관성이 있냐 없냐 연관성이 없어서는 이분이 공천 받을 수 없었다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거지